다음으로는 이준석 신당,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이런 신당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여전히 연동형 비례제랑 병립형 비례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준석 신당이 창당되면 16.2%가 나와요. 그리고 조국 신당이 창당되면 13.8% 이렇게 나오는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게 창당이 되면 민주당은 안 빠지는데 국힘당에서 감소하는 현상이 나오고요. 조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랑 국힘당에서 비등하게 빠지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상하죠. 이것도 너무 신기하던데. 저는 근데 하여튼 궁금한 거는 이 신당들이 실제로 이 지지율만큼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거 구도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병립형으로 퇴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병립형으로 가면 신당들이 성공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일단 재료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준연동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윤석열을 심판하는 투쟁 탄핵하는 투쟁이 가열차게 벌어진다 폭발적으로 벌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신당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국힘 이준석 신당도 포함돼서요? 이준석 신당도 거의 타겠죠. 이준석이 어떤 사람입니까 올라타겠죠. 그러면 탄핵으로 타겠구나. 탄핵이 타죠. 당연히 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신당이 이길 가능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꽤 높다. 거기서 만약에 윤석열 심판이나 탄핵을 전제로 선거연합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폭발적이겠죠. 송영기 전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준석이랑도 반륜연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전국이 되면 이제 같이 하려고 할 테니까. 그럼 진짜 대혼돈 아닙니까 어떻게 그럼 저희가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거의 압승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압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탄핵하겠다는데 또 너는 빠져 이 자식아 이럴 수도 없고. 그렇지. 그렇긴 하네. 한다고 하면. 열심히 하겠다는데 애매한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탄핵에는 동참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되면 국힘 당은 망하는 것이고 나머지가 다 성장하겠죠. 대폭.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탄핵 바람에 올라타려고 쫙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분위기면. 그러면 이제 국힘 당의 극소수 빼고는 다 탄핵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박근혜 탄핵 때랑 비슷한 분위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국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남는 방식 아니냐. 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준석을 띄워주는 자 띄워주잖아요 계속. 그래서 지금 조중동 인요한도 저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준석을 띄워줘요 은근히. 그러네요. 거물급으로. 뭔가 진짜 큰일을 할 것 같지만. 그렇죠. 이준석이 안 데려오면 국힘 당이 망할 것처럼 막 가서 이렇게 읍수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몸값 높여주는 행위인데. 조중동도 은근히 이준석을 띄워주는데 언론에서 21%나 나온대요. 이준석 기사가. 이 정도면. 기사 비율이. 그 정도면 한동훈 부인 21% 이준석 21%씩 많아서 보도가 거의.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띄워주겠습니까. 사실 조중동이 최근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계속 윤석열을 치고 있어요. 일관성 있게. 그 정도도 굉장히 심해요 정도도. 이 정도로 치나 하는 정도로 세게 쳐요. 맞아요. 그 얘기는 윤석열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뭔가 보험용 상품이 필요하다. 다음 주자를. 다음 주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의 당에서 이준석 세 계열이 분리된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유승민도 나온다든가 그리고 윤석열은 자기 측근들을 대거 공천에서 당선을 시키고 그러면 다수당은 못 될 수 있지만 그런 당들을 다 합치면 보수가 우위에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보수대연합이 가능해요. 이준석하고 윤석열이가 개인적으로 서로 싫어하긴 해도 살짝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보수. 그래서 이런 큰 그림 같은 게 그려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배후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큰 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잖아요 생각도 들고요. 골드버그까지 지금 와 있으니까 공작 정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 흐름이 한국 사회에서 형성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윤석열을 버린 채 보수대연합 구도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탄핵 투쟁을 열심히 안 하면 이겨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뺏기겠죠. 다수당 돼봤자. 응을 다 뺏기고. 다수당 돼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있는 데도 좀 빼가고 이준석 신당이 상당 부분 해내고 이래서 보수대연합 만들어지만 민주당은 또 이제 거기서 의원 내역제로 간다든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선거 하나만 하자. 그럼 민주당이 지금 취해야 될 입장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요 강력한 탄핵 투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거기 올라타면 좀 클 수 있지만 국짐당은 완전히 막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계속 총선에서 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죠. 자기가 일당이 될 건지 진보 정당이랑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짱구걸리는 중이죠. 이러면 망한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윤석열만 까고 있으면 당선 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많죠. 그리고 아마 총선 정국이 되면 다 윤석열 탄핵이 공약처럼 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그러면 결국에는 민준영이 자기 200서 가져간다? 탄핵 안 될 거라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예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표를 줄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국민들이 정당은. 투쟁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기준으로 서버렸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아예 이 흐름을 못 잇고 있는 건가요? 그러기에는 너무 내부에 복잡함이 많다. 수박들이 너무 많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가 반식 이후에 움직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답함을 계속 호소하는 진성 당원들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봐야 돼. 지금 총선 정국은 어떻게 흘러가 건지 걱정과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벌써 12월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판을 다 구도를 짜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뭐 하나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탄핵 투쟁에 강성으로 나서지 않으면 살아날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